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샛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 10일 저녁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수사 내지 불법선거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동아일보 단독보도에 의한 매우 중요한 두 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먼저 기사 제목을 보시면 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울산경찰청 송병기 가명으로 조사 뒤 경찰청엔 첩보 제보자 특정 모태 보고 이런 제목입니다. 이 기사를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울산경찰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했던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을 참고인으로 불러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뻔히 누구인지 알면서도 가명으로 내 진술서를 작성을 했죠. 퇴직한 공무원 김모씨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서는 본청인 경찰청에 어떻게 보고하느냐? 해당 첩보의 제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라고 허위 보고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뭘 숨기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즉 이 사건을 처음 제보했던 사람이 상대 진영 선거 캠프에서 일하는 핵심 참모다라는 것을 경찰이 숨겨준 셈이죠. 이것을 밝히게 되면 이 사건은 정말 김기현 울산시장을 음해하기 위한 상대 진영의 어떤 정치 공작이다라는 의심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명으로 수사를 하고 또 경찰청에는 허위 보고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허위 보고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이러한 문제 제기입니다. 두 번째 동아일보에 의한 이 단독 기사는 제목이 저렇습니다. 검찰 청와대 첩보 보고서 단순 정리 아닌 여러 루트 거친 수사 첩보 판단 제목 그대로 청와대가 작성한 첩보 보고서는 송병기 씨가 제보한 내용을 단순 정리한 이런 보고서가 아니라 송병기 씨 외에도 아주 여러 사람, 여러 사람을 상대로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이 첩보를 수집해서 작성한 보고서인 것 같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두 기사를 중심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 의혹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울산경찰청이 송병기 씨를 가명으로 조사해 놓고서는 경찰청에다가는 정작 첩보 제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제보자가 누구인지 아직까지 모르겠다라고 왜 허위 보고를 했는가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청와대가 송병기 부시장의 제보에서 비롯된 김기현 시장에 대한 첩보를 경찰청에 하다라는 것은 2017년 11월입니다. 경찰청은 이것을 12월 28일에 울산경찰청에 내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을 접수한 울산경찰청은 2017년 12월 그리고 2018년 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송병기 전 부시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조사를 하고 나서 2월 8일에 울산경찰청은 경찰청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보고에 뭐라고 하냐면 해당 첩보의 제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아니 기껏 지금 송병기 씨를 불러다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해 놓고서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보고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진술서에다가는, 보고서에다가는 이 송병기 씨를 퇴직한 공무원 김모 씨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 송병기 씨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서 지금 경찰청에 허위 보고를 한 것이죠. 참고인 진술 조서를 실명이 아니라 가명으로 작성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일이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현행 범죄 신고자법에는 조서를 감형으로 작성할 수 있는 이런 대상이 되는 범죄가 몇 가지로 한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보복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참고인을 어떤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 범죄일 경우 예를 들어서 성범죄라든가 테러 범죄라든가 이런 몇 가지 범죄로 제한해 놓고 있는데 이런 식의 정치인에 대한 측근 비리, 이런 것은 여기에 전혀 해당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병기 씨를 조사해 놓고 이 사람을 감형으로 퇴직 공무원 김모 씨로 이렇게 기재한 것 이것 자체가 너무나 이상하고 대체 무엇을 숨겨주기 위한 의도였느냐라는 이런 의혹 제기 당연히 나오게 되죠. 울산경찰청은 이후에도 8차례나 경찰청에 추가 보고를 했는데 8번 보고하는 동안 송 부시장의 이름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혹까지 제기되냐면 울산경찰청 수사팀이 경찰청의 공식 보고라인을 건너뛰고 이 사건 수사진행 상황을 청와대에 직접 보고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까지도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울산경찰청은 송병기 씨라는 것을 알고도 왜 감추고 왜 허위 보고를 했을까요? 그것은 송병기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면 뻔하게 문제제기가 따르겠죠. 아니 이것은 상대편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서 떨어뜨리기 위한 반대편의 이런 정치 공작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음해성 제보에 기반해서 수사진행을 하게 되면 이것은 선거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수사는 문제가 있다라는 아마 경찰 내부에서도 여러 견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 제보가 김기현 울산시장의 상대 캠프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수사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숨기고자 했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아일보 보도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청와대의 문모 행정관이 작성했다라고 알려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 A4용지 4장 분량의 보고서입니다. 자 청와대에서는 이 보고서를 송병기 씨로부터 제공받은 이 제보 내용을 단순히 편집한 것일 뿐이다 라고 해명을 했지만 검찰에서는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라는 것이죠. 검찰은 몇 가지 근거를 들어서 청와대가 작성한 첩보 보고서가 송병기 개인으로부터 나온 제보를 편집했다라기보다는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김기현 측근들에 대한 방대한 첩보 수집을 통해 작성되어진 보고서다 라고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보고서에 담긴 대부분의 내용이 이 송병기 부시장이 알기 어려운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송병기 부시장은 이미 2015년도에 울산시청을 퇴직했습니다. 퇴직 전에 울산시청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일해서 교통전문가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첩보 보고서에는 송병기 씨가 울산시청을 퇴사했던 2015년보다 2년 뒤에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2017년도 울산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울산시청이 뭔가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이 들어가 있죠. 이런 내용은 송병기 씨의 과거 소관 업무도 아니었고 또 퇴사한 지 이미 2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송병기 씨가 과연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겠는가 라는 부분에 의문이 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산하단체 인사과정에 개입을 해서 돈을 받고 가까운 사람을 앉혔다더라 이런 비리 의혹도 첩보 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조차도 송병기 부시장이 퇴사한 이후에 다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또 검찰은 청와대가 이런 첩보 보고서를 내려보낸 이후에도 추가로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첩보를 수집한 어떤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갑자기 지방선거 즉 6.13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에 김기현 전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송초로 캠프에 의해서 제기가 됩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이런 땅 투기 의혹을 터뜨리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질문을 하고 관련 첩보를 수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송병기 울산 부시장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추궁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행정관이 전화를 해서 이 땅 투기와 관련해서 물어보지 않더냐 이런 쪽으로 굉장히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송 부시장은 문 전 행정관이 먼저 전화가 와서 물어보면 답을 했고 이를 다시 카카오톡으로 정리해 보내달라고 요구 받았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와대가 작성했다라는 첩보보고서가 너무나 상세히 일목요연하게 정말 너무나 정제되게 정리가 잘 돼 있다라는 것이죠. 압수수색 영장 등에 그냥 범죄 사실을 그대로 옮겨 적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내용이 정제되어서 적혀 있고 또 사안별로 접촉해 볼 인물 명단까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와대가 작성한 첩보보고서는 송병기 개인으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을 단순하게 옮겨서 정리한 그런 보고서가 아니라 송병기 씨 외에도 여러 사람으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또 여러 각도로 재검증한 사실상의 수사 첩보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청와대가 직무범위를 벗어나서 야당의 자치단체장인 김기현 전 시장과 그 측근 비리에 대한 첩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의 위법 논란, 불법 선거 개입 논란은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경찰은 거짓말로 모든 것을 가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이 계속 거듭되면 그 거짓말의 자기 모순에 빠져서 결국에는 사실을 드러내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이라도 좀 제대로 해명하시고 지금 수사 제대로 하고 있는 검찰 수사 방해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